당신 삶의 각본은 아직도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각본의 지은이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극복할 어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사망기사를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기 일생의 과업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있는 적절한 시점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최선의 당신이 될 수 있는 힘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결코 이미 늦지는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맥박을 짚어보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당신 앞에 놓인 도전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전진하십시오.